자칭 배관관리사라는 갑부. 원인이 뭔지 내시경 카메라로. 의뢰인한테 먼저 보여드려야죠. 먼저 내시경 카메라로 배관 속을 확인해 보는데.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수구 내부부터 분석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내시경 카메라를 거부하는 하수구. 안 들어가죠. 진입조차 쉽지 않은 상황. 다시 한 번 강한 힘으로 시도해 보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지켜보는 집주인도 안절부절입니다. 그저 뭔가가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막힌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의뢰인. 결국 특수기계까지 총출동합니다. 대체 무엇이 들어갔기에 이렇게 꽉 막혀버린 걸까요? 그때. 맞네, 얼굴을 내가 뚫은 거고 지금 살펴버렸어. 드디어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는 순간. 여기 보시면. 네. 카메라에 딸려나오는 노란색 덩어리의 정체는? 기름이 지금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질 않아서 왜 이렇게 안 들어가나 했더니 이렇게 뭉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뭉쳐져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감독님. 아니, 놀라시기에는 이릅니다, 지금. 그런데 약간 너무 심각하다, 진짜. 얘가 문제인 줄 알아봐요, 여기. 애꿎은 주름관만 의심받았네요. 자신에게 이 배관만 가질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이 밑에 거는 생각 안 하고. 대부분의 막힌 문제는 주름관과 배수관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커다란 기름 찌꺼기가 막고 있던 배수관 내부 모습이 드러나는데. 틈이 아예 없고 입구에서부터 꽉 막혀 있어요, 그냥. 기름대로 가득 찬 배수구 입구. 사람의 혈관처럼 동맥 경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 앞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역류하겠죠, 올라오겠죠.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배수구 내부.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라지만 참 민망합니다.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할 말을 잃은 집주인. 밑에는 해가 없어요? 밑에는 해 없죠. 여기 틈 사이로 이런 넘친 물들이 밑으로 쏟아져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누래지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물어줘요. 하마터면 수리비형 폭탄을 맞을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